음악을 이번에는 춤의 무대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. 저희가 대한민국 노항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 충천지에서 온 만큼 이번에는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 강원지역의 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강원부라는 무대인데요. 이 강원부는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 하나인 동해안 별시무색 장담으로 구성된 춤으로 지저리란 도구를 들고 추는 춤입니다. 또 이 강원부의 연주에 반주에 사용되는 장부가 앞서서 만나보셨던 풍물장과는 또 다른 생김새를 갖고 있는 대미라는 굿반주에 쓰이는 장부인데요. 또 이 대미로 만나보는 강원부의 멋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눈에 눈여겨봐주시면 아주 저희가 같습니다.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우리 강원지역의 춤 강원부가 첫 가지로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. 강원부의 연주에 따라서 만나보는 강원부의 연주에 대한 강원부의 연주에 따라서 만나보는 강원부의 연주에 대한 gegense한 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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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